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PD수첩 부동산과 대출 심층 취재 빚과 부동산, 끝은 어디인가 관련 뉴스입니다. MBC PD수첩은 빚과 부동산, 끝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부동산과 대출에 관해 심층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작된 글로벌 제로금리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제로금리를 유지해왔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3월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내 6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는 한국은행도 머지않아 금리 역전을 피하기 위한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될 경우 국민들이 마주하게 될 상황은 무엇인지 PD수첩에서 취재했습니다. PD수첩은 2021년에 서울에서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20에서 2021년에 이곳 아파트를 매수한 2030세대 5명 중 한 명은 집값의 60% 이상을 대출로 끌어안고 있는 일명 대출 고위험군입니다. 2021년에 해당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한 세입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생각에 각오하고 매수했다는 영끌 쪽. 하지만 요즘 들어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다는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 두 채의 주택을 소유했지만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은 적은 없다는 유튜버이시에. 하지만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도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찾아 수도권으로 임장을 다닙니다. PD수첩에서는 그녀의 주택 매수 방법과 수도권에 있는 1억 원 미만의 아파트만을 찾아 임장을 다니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집값 상승률을 보인 미국. 2022년 3월의 미국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PD수첩에서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조나단 밀러를 만났습니다. 조나단 밀러는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주택가격이 지난 1년간 약 20%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자주 하면 이는 대출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부동산 구매력은 감소할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집값은 안전할까. 국내의 한 전문가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작년 11월 이미 다 꺾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2022년 집값은 상승세일까 하락세일까. 자산버블과 집값 상승을 부추긴 저금리 시대. 결국 우리는 대응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게 될까. MBC PD수첩빛과 부동산 끝은 어디인가는 22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 MBC PD수첩빛과 부동산 끝은 어디인가요? MBC PD수첩빛과 부동산 끝은 어디인가요?